코드 제로, 코드 제로, 이면 가구리 못해 네가 서 있는 현장은 항상 불합리하고 부당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 네가 부러뜨릴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악랄하게 버텨줄게 사명감 난 그런 거 없어 밥 먹고 살려고 경찰 됐어 서툴지만 치열한 삶의 기록, 라이브 3월 10일 첫 방송 경희님, 그냥 눈 한 번 감고 편하게 살아라 그럼 위해서도 좋아할 거고 우리가 이 새끼야 대한민국 경찰이야 안녕 난 어제 왔어 너도? 야,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데 우리가 어려워 있는 거지 그럼 3수, 4수, 10수 왜? 너희들은 왜 경찰 됐어? 뭐 먹고 살려고 왔지? 거기에 안정된 직장 추가 너는? 나야 사고 쳐서 여기까지 왔지 오경희, 애들 그만 괴롭히고 취조실로 와요 이번 신입도 글렀어 오늘 우리는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모두 알아? 저게 좋죠?